와 진짜 초본제 와 진짜 초본제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 빠르네 오 빠르나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기념 한참 뒤에 싸운다 잘 잡았어도 모르소진 않으려도 난 아무도 와도 난 스코스 덤범빈 좋은 건 D&D 아직 잘 몰라 매일 유기 원가 만든 스코어 좋은 건 D&D 아직 잘 몰라 매일 유기 원가 만든 스코어 좋은 건 D&D 아직 잘 몰라 매일 유기 원가 만든 스코어 프리! 아스앤무! 프리예요, 프리예요, 프리예요! 우리 이것은 프리, 담아있는 프리예요! 여기, 여기 프리, 진짜 프리예요! 프리인데, 저는 프리인데 근데 얘가 이걸 봤어요 얘가 막 머뭇고 네가 머뭇고 하는 거예요, 원래 이게 원래 연기예요 제 파트예요, 제 파트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연기 아니, 지금 영상 확인했나요? 봤어요, 우리가 거짓말이 뭐예요? 이게 로난다 이게 진짜 제 파트가 여기를 걸어가서 저쪽으로 가는 파트예요 아,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 걸스고스 하고 써야 되잖아요 예, 예, 예 그 전에 파트 시작하잖아요 연기라는 거 좀 막 이러면서 못 부리는 거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가지ㅊ 진짜요 그냥 한 번만 더 절대 나는게 아니, 언니는 Hoch inaud 아, 연기가가는데 뭐 어쩔 수가 없네 다시 걸스고 부탁합니다 음악 주세요 아주 왜 상해요, 좋아야 돼요 이거 끄덕한 느낌? 잘 잡았어 몸이 섹진 않으려도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결혼할 수 좋은 건 디디 아직도 몰라 매일 누룩이 넌 내 안 받은 디스 좋은 건 디디 아직도 몰라 매일 누룩이 넌 내 안 받은 디스 그룹 그룹 하루 종일 Oh my 다른 데 자꾸 숨겨 네 날 좋아하는 그림이 내 얼굴에 쓰여있어 하는 그림이 내 얼굴에 쓰여있어 Hey 나 방귀가 들렸다! 나 방귀가 들렸다! 원래 여기 연기예요 저기요 원래 갓셈은 갓셈은 아무도 다 연기예요 원래 다 연기예요 마크가 마크 얘기해봐요 진짜 연기예요? 솔직히 솔직하게 막척 액팅해요? 솔직하게 배고프다 우리 그 노래마다 한 명 액팅이 있어요 당연하죠 딱 A는 막해 얘네도 어떡하지? 왜 이렇게 뻔뻔해졌네 아니 좀 다른 변명으로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그럼 이번에는 아니 이거 안 이제 연기는 없어요 아 연기? 이해할 수 없다면 연기 안 할게 이해할 수 없다면 연기 안 할게 야 너 진짜 동그랜지 우리 진짜 맞추자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마지막 한 명씩 연기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거 없이 갑니다 진짜 마지막 이제 얘들아 맞춰 네 맞춰야지 어쩔 수 없네 진짜 맞춰 진짜 JYP 스타일인데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그룹이지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여기 여기예요 여기 줄 뿌리예요 줄 뿌리래 줄 뿌리 말도 안 돼 줄 뿌리 유닛 내가 하면 내가 하면 내게 해 야! 전하기랴! 야! 태양춤! 태양춤! 줘! 아유 줘 줘! 아유 줘 줘! 아유 줘 줘! 줘 줘 줘! 아유 줘 줘 줘! 개시 너로 부딪히는 거 아니야? 여러분 열정이야 가지고 가 가져 가 성공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아서 이야 진짜 갓세공은 진짜 뻥뻥해졌네요 이 4년이라는 시간이 괜히 4년이 아니더라고요